아니 근데 수진 회원님이 춤을 추니까 분위기가 좀 더 살아난 게 덥지 않았어요. 오 세상에! 분위기 좋았어. 3명! 3명! 어머니야! 2명 붙었어. 3명! 어머니야! 3명! 어머니야! 어떻게 누가 나갔어. 3명! 언니 나 챙겼어. 챙겼어. 한 명 보라. 한 명 보라. 와, 재밌다. 와, 시험 대화. 어쩔 수 없었어요. 아, 근데 탁월한 선택이셨습니다. 그래. 기사도 정신을 발휘하고. 그렇지. 우리 시험님이. 다 주시봐봐. 아니, 적응 안 됐어 어차피. 기아가서 이제 2MC 오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라고 그렇게. 아, 기아. 근데 앉아있는데. 난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줄 알았어. 귀여워. 너무 귀엽다, 너무 귀엽다. 너무 귀엽다, 너무 귀엽다. 잘했고. 자, 여러분이 준비되셨죠? 자, 지금부터 바로 댄스에 가겠습니다. 자, 렛츠고! 댄스요, 댄스. 아, 이 노래 신났지. 댄스! 댄스, 댄스. 아, 정말. 댄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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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소진 회원님 탈락! 아